자, 우리 출발할까요? 출발하시네 날이 추우니까 최대한 선상화가 되겠고요 다 되죠 그래야 다시는 추운 날 나올 생각들이라 맞지 자, 요청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이 올라오시려나 다리 보자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아무리 봐도 요 끝에 있는 게 위에 암만 봐도 군인인 것 같은데 아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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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위인같고 나란한 거 어떻게 지키냐 또 군인 아니에요? 옆에 맨 끝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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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닌 일반인이야? 민간인이야? 아니 근데 피부 색깔이 거의 암만 봐도 군인 아니면 나올 수 있는 피부색이 아닌데 아,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아, 그래 그래도 암만 봐도 군인인 줄 알아봐 아니, 민간인이면 이렇게 힘 없어도 되지 이러와 아, 그래도 한쪽 남자가 힘이 없을 수도 있지 그래, 걔한테 좀 그래 안 되면 좀 친구한테 살려달라고 해야지 좀, 그림이 좀 그렇기는 한데 아이, 그래, 뭐 어쩌겠어 야, 진짜 남자 셋이 쉬워서 가지가지들 안 나 진짜 아, 이거 멋있게 지금 가만히 있음이 있지 이게 왜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춤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안녕하세요 아이, 저 지나가도 미친놈이에요 아이, 저기 생긴 거 되게 멀쩡하게 생긴 이게 무슨 춤이지? 춤권인가?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아이, 정각 좀 가만히 있음 있어 그래야 어떻게 옆에 그 이쁜 아가씨들 소개팅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어, 여기 봐봐라 여기 아가씨들 여기 세 명이나 떨어졌는데 보내줄 데가 없잖아 보내줄래 뭐야, 얘도 춤추는 애들인가? 그래, 미치겠네 어머, 지금 뭐 얘 요즘 요즘 고정무역 배우니? 너 빨리 들어와 혼자 그렇게 뛰어당기지 말고 여기 뛰어당기네 둘 사람 얘도 좀 데리고 가 야, 이 둘 사람 같아 얘 아, 여기 어디서 이런 이상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번 타임에 야, 둘 사람 너 빨리 들어가 너 때문에 거 바닥에서 저 집 108배 하잖아 저 언니 집 108배 하잖아 여기 우리 패대가씨 괜찮아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 계속 절하고 계셨는데 또 멀쩡해졌네 아니, 왜 또 이게 기계가 올라가면 다들 이상해지는 거야 자, 여기 우리 남학생들도 있으니까 여기 우리 남학생들 이렇게 셋이 왔니? 셋이 중학생이야? 우리 중학생? 어, 잠깐만 기다려봐 형이 소개팅 해줄게 그 옆에 정말 쓸날덩이 없는 눈사람 같은 애 하나 있거든 어, 야, 제대로 소개팅 좀 하자 어, 야, 지금 안경 낀 거 보니까 얘 얼굴이 정규 회장님이네 정규 회장님이야 어, 거긴 중학생이야? 그럼 고등학생이야? 몇 학년? 아, 고등학교 1학년? 야, 그럼 니네 법적으로는 야, 중학생이잖아, 아직 이리로 와, 이리로 이리로 내려와 야, 거기 옆에 남학생들한테 보내줄게 이리로 내려와 걔들 만나서 야, 빨리 걔네들이랑 소환사에 협곡이나 갖추는데 바깥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야, 그래, 거기 그래 이리와 그래, 그래, 거기 남학생들이랑 청춘드라마 한 번 찍자 이리로 내려와 그렇지, 야, 둘 사람 네가 메인인데 네가 이리로 넘어가야지 친구는 버리고 그래 어, 거기 우리 언니 죄송한데 여기 애들 미성년자 놀는데 오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들끼리 놀아야지 근데 거기 그렇게 세 분이 일행이신가 봐요 아, 이렇게 세 분이? 네, 원래 아, 여기 또 있어요? 일행? 아, 저쪽에 두 분 더? 아아 대체적으로 여기 작은 분들만 세 분 앉으신 거 맞죠? 어, 뭐 맨 끝에 뭐 할머니 많이 입고 있는 분 죄송한데 뭐 바닥에 지금 다리가 안 다시는 거예요, 언니? 어, 아니 궁뎅이 좀 뒤로 굳혀보실까요? 궁뎅이 뒤로 딱 굳혀봐 하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우리 언니 죄송한데 저희 키가 150이 안되면 보호자 동승하셔야 되거든요 다음엔 아빠 손잡고 오세요 알았죠? 어, 아니시면 그 옆에 총각들 세 명 있는데 걔들이랑 소개팅할까요? 그 셋 중에 두 명은 멀쩡하고 한 명은 좀 애가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서 쟤만 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나 얘 두 분 가했더니 얘 걔네 친하게 친구들은 다 맨손인데 장갑 끼네 얘네 얘 스트레이어들 얘 아, 얘 바닥에 다리 안 닿어? 야, 그럼 넌 장갑 껴도 돼 어차피 너만 날아다닌 건데 자, 우리 반대쪽 넘어날게요 아유 아, 이게 아니 이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언니 이 추운 날에는 짧은 티셔츠 안 입는 게 좋지 않나? 어? 야, 여기 우리 회색 코트 언니 안 추우세요? 아, 그 배에 바람 다 들어가겠어 아유, 우리 아가씨들은 배 차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여기 이 바쁜 와중에도 여기 또 컨퍼런스 상 있으니까 여기도 좀 만나 주니까 오, 여기 또 이 축구 선수가 지금 오, 여기서 발차기 할 게 아니라 워드쿨을 나가셨었어야지 왜 여기서 발차기를 이렇게 열심히 야, 아니면 조기 축구에라도 나가 아, 아니면 조기 축구에라도 쓰잘데기 없이 여기서 발차기 하지 말고 야, 우리 아저씨 이 앞만 봐도 여기 문 옆에 두 분 어디 은행 털다 오신 거 같은데 아니, 뭐 심지어 이 형은 안경에 서리가 껴서 앞이 한 개 다 보이네 아니, 은행을 어떻게 털어? 이 안경 갖고 도대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냐 어, 여기 우리 핑크색 여기 우리 이쁜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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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쁜이 만나야 되는데 여기 여기 비니 모자 쓰신 우리 형아 그 옆에 계신 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우리 비니 모자 형아 안녕하세요 저기 안 보이시나요? 서린 때, 아, 보여요? 네 아, 잘 안 들려요? 비니 모자 때문에?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기 치고 있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이랑 관계가 어디? 커플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아, 부모 사이에요? 부모 사이? 아, 뭐 알아서 잘 좀 챙겨주시고 와이프 좀 잘 좀 챙기세요? 우리 전 그동안 우리 여기 밥 많이 안 먹는 애 우리 핑크색 예전 만나면 이거 어? 너 인간적으로 좀 야, 잠깐만 아, 나 저 눈사람이 또 사람들 치고 있네 야! 그 옆에 언니, 그 옆에 언니 뜰뜰러졌잖아 오오오오오오오 이 둘 사람이 완전 흉기네 흉기에 빨리 들어와 빨리 어우, 진짜 좀 살살 좀 뛰어댕겨 이렇게 추운 날 너네 날라댕기면 다친단 말이야 야, 그 옆에 언니들 덮치지 말고 옆에 우리 남학생들 있잖아 여기, 여기 그냥 이리로 다시 내려와 너네 이리로 내려와 내려가, 이리로 내려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남학생들 있잖아 그래 우리 개들이랑 놀으라고 옆에 언니들은 좀 냅두고 좀 내비도 가 그래 그 옆으로 가 남학생들 다 덮쳐버려 그냥 다 덮쳐버려 그냥 어? 여기서 놀라니까 자꾸 시잘떡이 없이 언니들 덮치고 있어 그냥 자, 아, 나 얘도 왜 신발 덜거면 얘 왜 이래 얘 요즘 진짜 어디 부영 배우나 봐 저 손을 가만히 냅두지를 못해 야, 저리가 야, 우리 춤의 황제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우리 문 옆에 우리 껌종포트 총각 이리와 야, 놔봐 빨리 우리 껌종포트 총각 총 치러 나오게 봐, 너와, 너와 들어와 지금 빨리 얘네들 가리키고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좀 봐봐 얘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왜 자, 여기 우리 미쿠니 아가씨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아주 그냥 요거 타임에 정신이 한 개도 없구나 정신이 한 개도 없고 아, 나처럼 미친 애들은 좀 겨울을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니야 야, 여기 여기 문 옆에 우리 아가씨들도 이렇게 살짝 만나드리고 어, 여기 우리 회색 우리 트리닝 바지 아가씨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놀이기 털었는데 머리를 안 감으셨네요 아, 진짜 매너 없네 어,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딜 두립거려 야, 지금 다 둘러봐봐 너 말고 다 머리 감았잖아 너 말고 다 머리 감았잖아 이 사람아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어, 예의 없게 도리동사로 오는데 머리를 안 감아 그냥 대답네 다음에도 한 번만 더 머리 안 감게 콧물 좀 그만 닦아요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아, 저 얼굴을 하고 더러운 걸 다 하고 있어 혼자 야, 콧물 그만 닦으래 우리 대표님 여기 콧물 닦는 아가씨 저 클로저쯤 해줘요 이 아가씨 콧물 계속 닦네 계속 닦네 오늘 썸데이는 콧물 닦는 여자 아니고 딱 나왔네 자, 힘들 내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전부 다 난리였습니다 어, 우리 핑크색 빨리 또 만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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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핑크색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 정말 만나 주고 싶거든 근데 저 옆에 우리 은행토널 아저씨 저 안경에 소리가 빠질 생각을 안해. 진짜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겠어. 야, 그렇지. 가자, 가자.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야, 그래. 야, 댄스의 황태자는 예지. 그렇지. 야, 예정도 스태프는 발로 배워. 야, 봤지. 야, 여학생 봤지. 야, 이 정도는 쳐줘야 어디 가서 춤축춘다 하지. 야, 이 봐봐. 야, 얼마나 멋있어. 이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자, 우리 여기 핑크색이랑 우리 여기 친구들도 이렇게 타느라고 부생들 많이들 했다고. 야, 우리 인간적으로 야, 거기 사장님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 아이, 저 와이프 한 번만 도와달래요.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 저 남편 분이 도와달래잖아요.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불쌍해 죽겠네, 남편 분 진짜. 자, 부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문 옆에 여기 아가씨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면 우리 이제 정리는 끝난 것 같아요. 나무조럼 다들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들 다들 춤추분도 하시고요. 행복한 우리 도요인들 함께 들어가세요.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 만나드릴게요. 아, 나 이 아가씨 콧물 닦던 손으로 우리 손잡이 잡았어. 야, 아이, 더러워요. 진짜야, 이 아가씨. 아이, 티가 이렇게 크고, 티 이쁘게 생겼는데. 이 콧물 닦던 손으로 어딜 잡는 거예요? 그럼 다음 손님들은 어떡하라고. 야, 저기 기억해. 저 노란색 손잡이 저기야. 저기 저기. 어, 저 오른손으로 콧물 닦았거든. 저 빨간색이랑 오른손 저 자리야. 저 자리예요. 자, 수고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자, 만나드면 반가웠고요. 여기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다시 저 반대쪽. 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은 기회들 함께 함께 안내게 되돌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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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